김포 지역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삼각 구도로 지역을 찾는데요. 우리가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는데 초등학교에 가까운 데서 안전하게 다니실 것을 그런 곳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포 신도시 자체가 제가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운양동도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장기동 부분도 있고 운양동 부분도 있고 또 한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마산동의 반도 유보라 3차 아파트. 네. 마산동도 있는데 지금 보통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신도시이기 때문에 학교는 다 인근에 대부분 다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항상 아파트 매수할 때 지금 시청자분께서 학교가 가까운 거를 원하셨는데 물론 학교들은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이 다 학교가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가 가까운 거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큰 돈을 넣어서 재테크를 집을 장만하기 때문에 좀 가격도 좀 올라주면 더 훨씬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포 철도가 지나가는 것을 자세히 보시고 학교도 가깝고 김포 철도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하시는 게 나의 자산 가치도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양동도 굉장히 지금 전철로선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인을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변에 초등학교는 거의 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조건을 붙여주셨어요. 김포 도시 철도와 좀 가까운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더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번호 022-2638-3922번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시청자 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하나 더 진행할 텐데요. 뒷번호 9237번 쓰시는 시청자 분께서 용인의 33평 아파트와 분당의 오피스텔 13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실제 거주 중이고 오피스텔은 반월세로 1억에 20만원씩 임대 중입니다. 세입자가 주소도 옮겨놓은 상태인데요. 다주택 소유에 해당하는 건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실제 아파트와 오피스텔 과연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과 업무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사용을 주거용으로 주소도 옮겨놓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 받았을 때 우리가 사업재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경우에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사무용, 업무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주소를 옮겨놓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주거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1세대 1주택인 주택하고는 별개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혹시나 매도시점, 내가 갖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매도시점을 잡거나 혹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오피스텔의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항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을 잊고 본인의 1세대 1주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그런 일이 종종 나타나곤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주거용으로 갖고 있고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